이거라 아 뭐해 아이 뭐야 리콜 테란정원이나 시원하게 한번 해볼까 이야 여러분들도 놀래지 않으셨나요? 아 후원 배틀 먹티맛새 먹틸은 아닌데 어허 먹틸은 아닌데 거기에서 조금 놀랬지 그죠 아 아 배고프긴 하네 어 뭐야 어우씨 요것만 하고 짤막소통하고 자 아프리카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이야 자 빠른 덜어주고 이번에는 3드라 멀티 한번 땡겨봐야겠다 사업 3드라 사업 3드라 사업 3드라 멀티움이 한 29정도 인구수 29정도에 이제 이제 앞마당 들어가는 고런 빌드라고 볼 수 있죠 드라를 여기서 또 찍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빠일런박으면은 여기 열두시 쪽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뭐 일꾼이나 뭐 유닛들 이런거 살짝 여기 이제 걸쳐서 보일때 있어 이쪽에다가 빠일런박으면 좋아요 예 여러분 드라군으로는 이제 일곱시 한번 정차를 가고 정차를 뭐 굳이 쓰읍 안가고 있어요 저는 이제 3드라를 찍을 것이기 때문에 에이 반마나무를 먹어보자고 여기서 바로 나갈거야 잡혀줘 나한테 그제야 아 마이 갓 어 야 이건 뭐야 이거 아냐 이거 드라군이 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깐만 반마나무 어떻게든 견제를 때려오겠다 근데 사실 타격은 전혀 안입었습니다 난 드라를 뽑으면서 멀티킥 때문에 네 맞죠 자 커맨드 봤다 저게 이제 커맨드를 보는거랑 안 보는거랑 운영이 완전 달라져요 봐봐 저 커맨드를 졌잖아 내가 못 봤으면은 돌투시 먹을 생각을 못하거든요 2팩이나 이런거 할수도 드랍십이나 이런거 할수도 있기 때문에 저 먹었.. 저 먹는걸 봤으니까 상대가 1팩도 아니고 드랍십도 아니야 여러분 내가 그냥 굳이 투게이터 올릴 필요가 없어 멀티 그냥 빨리 먹을게 그죠? 그거를 먹을게 그냥 그냥 완전히 운영이 달라지는거지 그냥 완전히 운영이 달라지는거지 넥서스 하나를 그냥 엄청 빨리 먹어버린거지 목적을 갖게 자 상대가 앞마당 먹었잖아 그럼 뭐해야되겠습니까 방어해야되잖아 상대도 시즈탱크 업그레이드 누르면서 그죠? 그러면 나는 그걸 봤으니까 뭐 갈라주고 어.. 상대가 이제 방어를 하면서 앞마당 먹는걸 봤으니까 멀티를 빨리 먹어주면서 기반시절을 빠르게 좀 만들어 주는거에요 그래서 일꾼도 많이 뽑고 그리고 자원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게이트를 좀 올려주는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3게이트정도로 올려준다면 어떤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겠죠? 넥서스가 완성되니깐 일꾼를 조금 보내주세요 이쪽으로 자 옥저버를 계속 좀 꼽아주면서 자 옥저버를 서치를 해줄게 여러분 게이트 3개에서는 드라곤을 딱 3개씩 뽑아주세요 여기서 옥저버를 스피드 한번 눌러줘볼까 내가 조금 무리하게 배를 잘 쬐으니까 자 여기저기 막아주시고 어 뭐야 어어 자 암마랑 가스먹으면서 아둘을 좀 올려줄게요 뭐지 아 저거 안죽었으면 옥저벌옥저벌 두개 밀어 넣으면서 동참 가능했는데 자 가스가 없을 때는 질러서 한번 찍어주세요 어 가스가 좀 많이 부족하다 못들어가려나 어허 뭐야 이거 박하니기가 뭐야 가스? 태클을 좀 올릴게요 여러분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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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먹었어? 박하니기는 아니구요 메카닉인데 자 우리가 저렇게 만약에 테라니 멀티를 빨리 먹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되는데 이거를 밀 것인지 아니면 그러면 안 밀 것인지 나는 여러분 안 밀고 저는 멀티를 먹을게요 대신에 스타티 두개를 먹어버리는거야 상대가 거의 뭐 트리플식으로 먹었잖아 커맨드를 나도 그렇게 가는거야 바로구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두개 먹을게 두개 네 니가 많이 먹었어? 그럼 난 더 더 많이 먹었지 딱 그거거든요 이거 아비토 자 여섯시도 빨리 먹었다 저쪽에서 아까 앞바닥 빨리 먹은 것처럼 여러분 당연히 진출하기 좀 어렵겠지 일단 방어하고 업돌리겠지 일구를 조금 많이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일곱시랑 한시쪽에 일구를 보내줘야되잖아 그지? 자 이거 리콜업부터 누를게 어차피 상대가 진출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테니까 자 일구를 많이 뽑아주면서 한구대를 쫙 보내주고 다가마 드라우치소하고 아비토 찍기 위해서 절메소 게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게이트 늘려야되요 여기도 딱 보내주세요 일구를 좀 스타팅이 게이트 늘리는 타이밍이지 여러분 이제 캐논 캐논 이렇게 좀 지워주면 좀 안정감 있지 자 이쪽에도 게이트를 어 잠깐만 어 다행이다 어 좀 날카롭네 어 클락본 했네 여러분 이거 이거 내가 좀 클락본 하긴 했어 잘하네 상대 스캔드 뿌려보고 자 근데 나에게는 아비토가 있어요 여기 스캔 여기 좀 캐럴 좀 박을게 여기도 박자 응징도 하나 박는거야 여기도 발전을 계속 잘 좀 해줘야되요 여러분 어 잠깐만 나온다 아비토 아비토 아비토로 시간을 좀 덜자 드랍십이 올 수도 있거든 어 자 가스가 부족하면 당연히 가스로 먹어야되 여러분 상대 좀 잘하네 여러분 자 상대 좀 잘하네 자 게이트 늘려주시고 멈추 바다 멈추 러블들 지 엑 러시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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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자 여기 그냥 아 왜 이렇게 왔지 어 이거 없구만 이거 바로가 안되나? 어쩔 수 없다 버리자 하하이구 이걸 어디갔냐 리콜하면 가볼까? 여기도 멀고 오 마일 얼마나 했나 보자 어우 이 친구 좀 잘하네 되게 잘 되겠는데 아이씨 어어? 뭐지? 에잉? 잘하는데 이거? 오? 살짝 빌리기 열자 보통 친구는 아닌데요 여러분? 막는 거나 게임하는 거나 이런 게 잘하네 알고 있네 아우 너무 꿇어박았나? 아 무슨 빠지 꿇어박았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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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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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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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흔히 좀 많나? 앗 앗 앗 앗 앗 앗 앗 걍 종종 동 Sometimes GARY 왕 бат 거 여행 요번에 요번에 실패하면 안되는데 아니 마나업도 되있는데 왜 이렇게 마나가 없어 거쓰 컨트롤 해준다 바로 여러분 저격인가 점프로인가 아니 뭐야 잘하네 어허 멀티를 못먹게 어떻게든 해보자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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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수가 나랑 비슷하겠는데 부통이 아니야 부통이 아니야 이거 오우 이야 항상 데뷔시키는거 보지 2개 털도 잘 뿌려 롱 뭐냐 너 이거라 아 뭐해 아니 뭐야 리콜 아아 와부토 하나가 넘어오고 있어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아 분양맞는걸 진짜 어이가 없네 멘탈이 흔들리네 멘탈이 조금 흔들려 버리네 우어어어어 아이고 하하 어이거는 진짜 아 하하하하 방금 그거 일곱지 그냥 막는건데 아아 한 방으로 질수도 있겠다 큰일났다 아 잘라먹어야 돼 아아 진짜 얼굴이 하자 왜 안 터져 야 방금 나 이거 진짜 나는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데 방금 진짜 리콘 여러분 아비토를 리콘했는데 아비토가 하나가 넘어왔어 너무 섭섭한데 이거 어우 누구야 여기여 아 나 방금 너무 섭섭한데 진짜 이 친구 잘하는 친구인데 여러분 어우 겨울이 좋네 되게 잘해 어우 방금 씨 뭐야 이거 진짜 하하 나 너무 어이가 없네 방금 하하 하하하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비토버그가 아니라 그 돌멩이 위에가지고 저기 리콜 돼가지고 안됐던거 같은데 버그인가 모르겠네 진짜 볼 때리네 어우 손 나보다 빨라 에이피엠 나랑 비슷하네 나보다 좀 더 빠르다 아 아 센터게이트까지 정찰했어? 공방에서 하는데? 공방에서 하는데 센터게이트까지 정찰하면서 꼼꼼하게 한다고? 이거 내가 봐가지고 상황이 나쁘지가 않았는데 여섯시를 먹는게 아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이거까지 먹는거 제가 말씀드렸죠 다 예상을 했지 털렛도 막 털렛 둘러치기 아 근데 이거는 테란도 많이 쬐긴 했다 그니까 여기서는 진짜 너무 쬐긴 테란도 너무 쬐긴 했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테란이 잘한거지 저도 열두시를 쬐으니까 배를 불리웠으니까 그리고 리버를 쓰는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버를 쓰면 이런거 못먹게 할 수 있거든 저는 리버를 안 쓰는 상황에서 옵드라에서 쬐면서 옵드라 했는데 첫 옵저버가 잡았어 잡혔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테란도 좋지 내 열두시몰더랑 큰 차이가 안나잖아요 그리고 벙커도 봤고 잘 쬐다 거의 있네 프로급으로 쬐다 프로급으로 전 프로급으로 쬐다 이거는 여러분 되게 잘 쬐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셔틀 동반의 거수 뚫는거 아니면 쬐야되거든요 저는 이제 양 스타팅을 먹는 전략으로 짰죠 와 6시를 엄청 잘 쬐니까 팩토리가 벌써 9개가 되는거야 나 게이트 지금 3개거든 이제 늘려야되거든 내가 게이트 못 늘린거는 멀티 2개 먹는 것 때문에 여기 자원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800원 넥서스 2개 빠일론 캐논 빠일론 거의 한 2,000원 돈 쏟아붓는거거든 그래서 게이트를 못 늘렸단 말이에요 팩토리 다 늘어났네 스캔도 되게 잘 뿌리더라고 아 순간적으로 막아가지고 다행인지 다 털릴 뻔했네 업도 잘 둘러주고 있고 테라니 아 이거를 놓쳤어요 오는거를 마인으로 빈집이나 여기 그 이제 길목 막으로 오는 길목에 마인받고 이러는 거를 되게 잘하네 이거 APM이 안 떨어지네 그리고 빈집을 알고 있었어 여러분 알고 여기다 마인 다 깔고 대기를 하더라고 잘하는 친구네 13분 넘었는데 APM이 안 떨어지네 어 오우 아 첫 리콜 여기서 잡혔어 좀 전에 아비토 아 데뷔가 왜 이렇게 꼼꼼해 6시 데뷔 아 리콜 데뷔하는 거봐 와 투혼 장인인가 덤프로인가 투혼 장인인가 근데 보통 그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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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중고수 느낌의 유저는 아니었거든요 레더도 뭐 얼핏봐도 나랑 점수가 비슷해 보이는데 되게 꼼꼼하네 어떻게든 시간 벌려고 리콜했는데 사실 타격 못쳤거든요 별로 막으로 오는 것도 되게 빨라 반응 아 여기 아 리콜은 좋았는데 병력이 너무 많이 있어서 대기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테라니 나 리콜로 피해를 다 못줘가지고 게임 거의 지는 그림이었거든 왜냐면 여기 7시도 별로 돈도 못 먹었는데 밀렸고 리콜 두 번 실패하고 이쪽 밀리고 이거 한번 얼려가지고 시간을 살짝 버는데 자원 왜 이렇게 잘 뜨냐 테라 아 커맨드 이거 난리나 어우 다행이다 1시 멀티 2개 내주면서 6시도 못 밀었으면 진짜 못 이기는건데 앞마당이랑 여기 본진이랑 프로브 다 찼는데 밀렸단 말야 크으 여기까지 먹는 것도 뭔가 참 기계적으로 잘하네 음 보통 게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네 총 완전 장애인인데 뭔가 좀 최적화 달달 외우면서 하는 느낌이야 아 근데 이게 연습량이 좋다 보니까 뭔가 반응도 되게 빠르고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잘하는 유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거 깨나? 어 이런걸 깨야돼 말려죽여야돼 테라니 자원 되게 잘 쏘 병력 생산력이 되게 좋다는건데 어 약간 지금 이제 테라니 부담되거든요 자원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다섯 셋이 밀면서 여기 복구했고 와 쓰읍 이것도 막혔네 이거를 막고 7시로 오는데 나는 이거 분명히 내가 아 여기 여기서도 이거 EMP맞고 죽었고 리콜을 때리면은 나 이거 막을 사이즈라고 봤어 보니까 땡크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근데 스톰 두방에 제대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거 분명히 내가 이거 하나 오는게 이거 아 리콜하면 이거 막겠다 땡크 위에 리콜하면 막겠다 했어 이거 진짜로 아 분명히 막는거거든 이거 이거 여기 떨어지면은 병력이 지금 질러단 부대에 드라곤 한 부대 넘어오서 이거 싹 다 정리하고 위로 올라오면 막는거거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하이씨 리콜했는데 아비토 하나가 넘어왔어 하이씨 콜 때리네 이거 진짜 와 살발하다 이거 진짜 이거 한번 더 보자 리콜을 했는데 씨 아비토가 한 대가 넘어온다고 근데 그거 차라리 만화라도 150 있었으면 그걸로 다시 리콜했는데 이거 여기서 해서 그런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비토가 여기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 때문에 인식을 못했나 벌처가 없었 있었으면은 넘어와도 몰랐는데 벌처가 없어서 이거 넘어오면 막는거거든 여러분 딱 이병력 넘어오면 이거거든 이거거든 나 이거를 바라보고 한거거든 아비토는 왔어 아 진짜 만화 없어지면서 리콜 리콜 아니 씨 이게 차라리 만화라도 150 있었어라 140이야 딱 140이야 이게 넘어온 아비토가 아니 그러더니 만약에 150이었으면 아 다시 한번 리콜했으면 됐잖아 아 그래서 EMP를 맞아 또 아 아 그래서 여기를 밀리면서 아 이거 게임 망해나 망하나 게임 지나 했지 아 그리고 200이라서 일단은 이쪽 한심 얼트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 옵점으로 보고 들어간게 아니라 딱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갔어요 날리고 이병력 빠질때 옆구리 치죠 아비토 아비토 한길 리콜은 또 태어나서 처음 해보네 여러분 옆구리 치지 더 이겼다 이거 여러분 되게 잘한다 상대 야 너 업그레이드 거의 풀업이다 잘하네 하 아비토 한길 리콜 정말 처음 합니다 태어나서 이게 뭐지 골 때리네 와 예기치 않게 고수로 만나버렸네 겨우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는 아비토 한길 리콜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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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